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 30대 후반의 주부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한국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여자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아들만 셋인 집에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왔지만 큰아버님의 미운 상태 덕분에 마치 맏며느리처럼 지내왔지요. 경조사부터 병든 어머님의 간호까지 그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리석어서 친구와 선배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을 싫어해 항상 사업을 꿈꾸었어요. 그 탓에 우리 가정은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생 부부와 달리 저는 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음식을 거부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도시락을 펼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제 고생을 알고 계시다고 작은 상가를 나중에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지만 실상 제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막내 시동생의 승진 축하 파티 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요리 실력을 발휘하라 하셨어요. 준비하는 동안 막내 동서는 보이지도 않았지요. 화가 난 저는 그녀를 부르자 시어머니께서는 그녀를 쉬게 해달라 하셨고 시동생도 경제적 부담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넘겼어요. 음식 준비를 마치고 막내 동서가 나와서 고기만 있는 것을 보고 불평을 했을 때 저는 그저 맛있게 드시라며 달랬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꾸중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떼워야 하는 그런 신세였던 것이죠. 이 제구성은 신경숙 작가의 감성적이고 서술적인 스타일을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긴 문장과 감정의 세밀한 묘사를 통해 주인공의 내면적 고뇌를 표현하고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내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변함없이 시어머니와 동생의 눈치만 보더군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이제 맘며느리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주버님의 예비신부는 20대 후반의 치과의사였는데 이미 자신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예단비로 현찰 1억을 가져왔습니다. 나이가 어린 형님이 저와 막내 동서를 당당히 자네라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존중해야 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형님과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해 명절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막내 동서는 형님이 오신 이후로 이전보다 조금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자신이 너무 바쁘다며 준비는 저희에게 맡기고 끝냈습니다. 명절 당일 막내 동선의 딸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식탁 의자가 부족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나중에 먹으라 하시며 부엌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그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부엌에서 서글프고 한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알랑방구를 떨며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결혼 8년 만에 임신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격경사라며 기뻐하셨죠. 형님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형님에게는 입덧에 좋은 한약을 저에게는 단지 덕담만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집안 맞이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며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날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태어나 지도하는 아이까지 차별받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결국 형님과 저는 일주일 간격으로 출산했습니다. 형님은 아들, 저는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 셋을 낳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아들만이 소중했고 딸을 낳은 저는 마치 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형님 아기를 데려와 저에게 형님 아이까지 돌보라 하셨습니다. 손사래를 치자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돈으로 분유값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 병원이 확장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막내 동서는 축하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집에 가려는데 화장실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다고 한 상가를 팔아 형님 병원 확장을 도와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내 동서도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상가는 저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다른 식구들을 불러 형님 병원 확장으로 축하 파티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직접 물었습니다. 상가를 팔아 형님 병원을 도와주셨냐고요. 시어머니는 왜 내가 신경 쓰냐며 마지가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형님과 아주버님도 가세해 능력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이 신호를 보내도 무시하고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그만하고 저녁을 내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분노를 삭힐 수 없어 시어머니 얼굴로 앞치마를 던지고 며느리 자리를 내놓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정신이냐며 고함을 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큰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느새 제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힘껏 주먹을 날려 남편의 턱을 갈겼죠. 남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그가 턱을 부여잡고 어버버거리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막내의 동서를 쳐다보며 나처럼 살지 말라고 충고했고 형님에게도 어른다운 행동을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형님은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시어머니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울면서 변명하더군요. 큰 형님과 막내 서방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고 순종적이던 둘째 며느리에게 앞치마로 얻어맞은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쇼를 하고 계셨습니다.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 절차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어떤 이는 상가를 못 받은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치과의사 며느리가 온 이후로 저는 맘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식모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딸이 이 집에서 천덕구러기 손녀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저와 제 딸의 인생도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로 가고 있어요. 저희 둘의 앞날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